한시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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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틀피리 불면서 민요하면서 봉사도 하신대요 봉사 공연도 하시고 그런데 봉사 이런걸 본인이 지금 이렇게 남들이 해주는거 받아야될 연세이신거 같은데 본인이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시고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하시는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쵸? 네 풀피리는 이거 지금 잠깐 그걸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오셨죠? 아 요것도 악기니까 풀피리 최고 좋은 악기에요 그쵸? 이건 뭐 각오로도 따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풀피리는 뭐 먼저 조금 보여주고 산념을 하실건가요? 네 보여주고 아 네 그러면 풀피리랑 산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박수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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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종태님의 사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님의 사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님의 사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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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